야! 노! 헐 전혀 예상 못했다 끝났네 아니 지구 끝났어 이거 못해 이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지구를 해야겠어요 자 어제 두번째 지구를 날리고 저의 성급함이 두번째 지구를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지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다시 시작하는건 제가 미리 다 해놨구요 어제 두번째 지구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똑같이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바타 블럭 게이지까지 똑같고 또 뭐 누구 영웅이 죽은 상황까지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 지구의 연장선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왠지 마지막 미션에서 초준 3마리 다 부활해서 통수를 거하게 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7시간 정도 걸렸어요 똑같이 만드는데 원래 12시간 정도 처음에 이지구 할 때 12시간 정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상태까지 오는데 7시간 정도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3지구가 병사를 보시면 추모관에 가보시면 추모관에 가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거의 똑같이 죽었고 그리고 얘도 막사지 죽은거 똑같아 죽었어 죽이고 새로 뽑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로 새로 하나 뽑아서 새로 뽑은 이름이 골칫거리야 골칫거리 소위까지 찍어놨는데 막스 죽고 골칫거리까지 그리고 어제와 다른 점은 소령이 하나 있습니다 소령 소령이 하나 있고 얘는 스케일 트리 자체가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에요 블레이드 마스터 원래는 이쪽으로 다 찍었는데 제가 이쪽 라인으로 바꿔서 다시 키웠어요 칼잡이로 칼잡이로 다시 찍었고 그리고 특수병 같은 경우도 어제하고 다른게 트리가 살짝 다른데 원래는 제가 스케닝을 찍었는데 전장 의무병을 찍었어요 그냥 이쪽 라인으로 다 갈까 하다가 기계들도 상대하고 의무병으로 치료도 약간 해주고 그 개념 가져가려고 원래 이 라인으로 타고 가는데 이 라인 타고 이 라인으로 바꿨어요 특수병도 근데 아사신으로 잡으려면 스케닝 프로토콜이 좋기도 해 어세신 잡을 때는 이게 근처에 왔을 때 이거 돌려버리면 거의 100% 걸리거든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의무병이 의무병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리퍼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어제랑 다른게 척탄병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아 척탄병은 똑같다 척탄병 트릴은 똑같고 네 이렇게 해서 준비는 끝났고 어제와 맵상황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지구와 거의 똑같고 거의 지워놓은 것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 아바타 블럭게이지 상황도 거의 똑같아요 북한이지? 똑같지? 거의 똑같이 했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거 가야 된다고 이거 가야 된다고 전투를 바로 시작을 해야돼요 어 전투하기 전에 제가 꺼가지고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어 진짜 팡금방어구 얻자마자 가우스 딱 얻자마자 딱 아파타 블럭 2개이지에 딱 이렇게 세팅 똑같이 거의 이지구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난이도는 똑같고 정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엑스컴은 임무 시작시 은폐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빼야겠네 돌격병 두준의 소위 어...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어제랑 하나 다른거 더 있다 대위가 있기 때문에 여섯 명이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명과 여섯 명은 차이가 많이 나죠 대위가 있기 때문에 여섯 명까지 풀... 풀 스쿼드로 풀 스쿼드는 아니고 스쿼드가 아니지 군대 풀로 갈 수 있어요 자... 볼까 스쿼드에게 이제 필요가 없지 슬탐 껴주고 슬탐 껴주고 뭐야 치벌밍 화평 essentially 칸언 소총 템득 소비 오케이, 렛츠고! 아, 병장! 저거, 아... 상처 회복됐네 어, 이 지구보다 조금은, 조금은 나은 상황이야 왜냐면 소령도 하나 있고 군대도 한 명 더, 한 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서리 치아 작전 시작합니다 지금 게임 소리하고 마이크하고 이상 없이 잘 들리시죠? 특수병이 있기 때문에 저 해킹이야 뭐, 무리 없고 일곱 턴이니까 신중하게 할게요 아, 신중하게 갑니다 맵 상황을 일단 보고 자, 요렇게 네모난 네모난 맵이고 요쪽에 한 무리 요쪽에 한 무리 여기 하나 정도 여기 하나 정도 있겠지 총 세 무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요기 아니면 요기 하나 요쯤 하나 요렇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로, 바로 앞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예측을 해야 돼, 미리 자, 여기까지는 없고 이거 그럼 이런 상황이면 재수가 없으면은 세 무리가 두 무리 정도 같이 애드될 수도 있거든 이 정도에 있어 줘야 괜찮은데 요기 하나 요기 하나 보인 것 같은데 여기 살짝 있었는데 일단 엄폐 상태니까 갑시다 결함 결함 결함과 이거 삼지구입니다 삼지구 저기 있죠? 한 명 있죠? 우리의 불마 우리의 불마 아, 그리고 하나 다른 게 있다 저격병을 저격병 두 명을 키웠는데 한 명을 데드아이를 안 찍고 한 명을 날선을 찍었어요 한 명은 데드아이 찍고 한 명은 날선 찍고 날선도 하나 써봐야 될 써봐야 될 위험할 때 정말 괜찮아서 고고 한 명이 좀 다르고 돌격병은 아예 돌격병 트리는 아예 반대로 찍었고 날선이 이제 권총 그거 행동력 없이 그냥 쓰는 거 자, 세 명이죠 여섯 턴이란 말이지 자, 클레이모화로 한 분 어? 야, 클레이모홈 어디 갔어? 아이 씨 망했어 클레이모홈가 안 보여 와아 얘네 움직이는데 아아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다 있대 아아 정말 저게 저 뒤로 넘어가냐 이걸 벌써 써야 된다니 날려버리고 자아 하나씩 하나씩 갑시다 순아 어디갔니? 순아 어디갔니? 자아 날손으로 코덱스를 잡고 도끼로 방패를 잡고 도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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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리품! 아, 진짜! 하... 승질나네 쯧 아... 벌써, 이제 벌써 다섯 턴이잖아 빨리 가야돼요 겟쌈 오바와치 나는 블루스크린 타니 있지롱 어? 시야가 왜 안나오는겨 말도 안돼 아...씨 미치겠네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두 대야 쓰읍... 세 턴네로 이거 다 잡아야 돼 세 턴네로 세 턴네로 여기 가면은 여기 떨어지면은 이거 100% 보거든요 미리 보기를 보면 돼 여기까지 걸리고 여기까지는 안 걸려요 네 쟤도 시야가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죠 내가 해보내고 스나는 냅두고 가슴 여전히 여전히 아, 바와치 움직이겠지?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사제 얘는 화방이라 오기 전에 죽여야 되고 이건 우리의 목표야? 콤만더, 우리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뜨거워 야! 아이씨 적들은 약속했어요 적들은 적어요 어... 내 인육을 느끼시기 내 친구들 곧 이동할 수 있잖아 아이템으로 롯ará 잠행상태가 풀리지 않고 암살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야가 나오죠 안, 이건 이따 죽여도 되니까 안, 이건 이따 죽여도 되니까 안, 이건 이따 죽여도 되니까 여긴 시야가 나, 안 나오죠 들어와야 돼 이번 지구는 아주 좋아 아, 안 죽었어 저거 메네스 1, 5 암벤튼 네트워크가 거의 다 닫혀있어요 시간이 없어져요 그 터미널에 도착해 처리하고 터미널에 도착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39 터미널에 도착해 정리하고 특수병만 보내면 되니까 여차 화면은 리퍼로 조지면 돼요 여차 화면은 리퍼로 조지면 돼요 일어나 터미널에 도착해 개머리판 역시 개머리판 개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보이는 거지 문이 뒤에 있나? 아, 리퍼로 확인해야겠다 불안해, 이쪽이 하나 더 있을까봐 불안해요 도착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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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확실히 하고 가야돼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갔으면 X됐어요 만약에 특수가 일로 갔으면 거의 사망각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깨질까봐 던지지 못하겠네 스루탄을 하아 여기를 스루탄으로 까고 해도 되긴 되는데 시야가 나올 것 같은데 두턴이라 좀 빡십니다 계산 잘해야됩니다 아 지금 쏘면 안되지 계산을 잘해야해 최대로 가도 사거리 안나올 것 같은데 안나와 아이씨 이거 터져버린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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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맞지 마라 와 하나밖에 안 맞았어?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60, 67 안 돼 믿어서 이건 믿어서는 안 돼 아 얘도 시야가 안 나오네 리퍼도 시야가 안 나오고 이거 살리려면 디코이 밖에 답이 없네 아 디코이 밖에 답이 없어요 투데이 아 두 명이 다겹 칠리기 안 돼 아 도트를 깎아라 도트를 깎아라 야이 예이 도트를 깎어 으이씨 아 어 됐다 아 리퍼 추락하겠다 아 안 돼 아씨 어 리퍼 추락한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특수병 안 나오나 아직 아 씨 안 나오네 잘하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다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야 어제하고 확실히 다르지 않니? 아 진짜 이게 어제와 다른 오늘 아 아 미치 풀나지마 저거 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기 가야 되거든 아니 리퍼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해킹 보너스를 못 얻으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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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드론은 이거는 그거라니까 여기 있는 거라니까 요거 아니 이해를 못하니 이거 지금 해킹이 뜬 거야 이거는 지금 가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해킹 표시 뜬 거는 요거라고 요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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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뜬다 해킹 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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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이 옳았다 미친척하고 이걸 한번 갈까 이거 두주면은 대박인데 이거 되면은 대박이에요 두주면은 엄청 크거든 두주면은 엘레리움 개발 끝나는데 아니 어차피 100% 되고 100% 되는데 보너스에요 보너스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그냥 안전하게 이것도 안될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 아이차 아이차 아이차피 10% 되고 아이차피 10% 되고 미션 성공! 장소 의미 없고요 아싸 C까지밖에 안되네요 아...노 노 내가 간다 아싸